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김정은, 푸틴.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장기 집권 중인 독재자라는 데 있죠. 소련 KGB 출신 푸틴 대통령, 47살의 대통령이 됐는데 2000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벌써 24년. 중간에 총리 4년을 빼도 20년째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러시아 대선이 있는데 개헌으로 이미 연임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2036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사망 이후 12년째 집권 중입니다. 요즘엔 툭하면 저렇게 화면에 보이는 11살 딸까지 미사일 발사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후계자 수업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푸틴, 정적과 친인척까지 제거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무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했고요. 이복형, 김정남도 해외공항에서 독살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가 그제 감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시신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인은 밝혀야 되는데 하필 CCTV도 전날 누군가가 떼어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나발리는 4년 전에도 러시아 공항에서 차를 마신 뒤 비행기 안에서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독살이라뇨.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고립되는 사이에 쿠바는 얼마 전 우리와 공식 수교를 했습니다. 북한이 적지 않게 당황했나 봅니다. 김여정 부부장까지 나서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북설까지 흘리더군요. 러시아와 북한의 독재의 길,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길. 그 선택은 누가 봐도 너무나 차명한 길입니다.